오사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오사카도 나오고 다른 시리즈 5같은경우는 한..장소가 한 네 다섯개였던걸로 기반인데 이야기가 진행되는장소가 평안하신수록 이 게임 남자가 많아서 야단아 남자 좀 작작 나왔으면 고초들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캐릭터 디자인이 맘에 안들 뿐이에요 근데 뭐 게임하면서 맘에 안드는게 뭐 한두개인가요? 캐릭터 디자인정도 나쁜정도는 난 감안할 수 있어 게임이 할만하면 게임이 열이 있으면 8이나 9만 만족해져도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한두가지 맘에 안드는건 있을 수 밖에 없고 대단한 게임이죠 그러면 나같은 경우도 어? 게임 안보같은 경우는 어 열일 10중에 1도 만족이 안되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에 비하면 뭐 아주 땡큐지 다다못해 용과가치도 뭐 재밌게 보신 분들 참 많지만 그 용과가치도 지금 최근 식스는 모르겠고 그 전 시리즈는 항상 까였어요 그래픽 발전 별로 없다고 뭐 그것도 있고 뭐 어 뭔가 GT를 기대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게 생각보다 적다고 막 서브퀘스트 많은거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쓸거 그래 빰빰빰빰빰빰 그리고 맵 이동에서 자꾸 막 있잖아요 뭐 선택할때 로딩같은거 하고 이런것도 불편하다고 멈춤없이 멈춤없이 나는것도 모션 모션도 쓰던거 우려먹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13도 여캐들 참 오지게 나온 게임이었지만 어 욕 많이 먹었어 고기스로 뭐 야지마다 RPG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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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진짜 이거 이놈들 이놈들한테 무지 맞았었지 하지만 더이상은 네이버 야 특정한 아이템때문에 그렇게 맞은거지 먹으려고 우입하기 때문에 그런말하면 니들에게도 거미야 슝건! 어? AP가 114 어느새 이렇게 또 모였대 체력 플러스 플러스 아니요 안불렸어 박아있어 저 나중에 중후반 넘어가면 솔직히 금방금방 할 것 같아요 금방금방 지금이니까 이러지 AP도 나중엔 금방 모일 것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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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흠 흠 흠 흠 흠 엑 분 겸사겸사 레벨업도 하고 보상도 받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가자 여기로 빰빰빰 빰빠바밤 아 근데 솔직히 위쳐도 이랬어 이거 난 솔직히 말하면 누차 말하지만 위쳐도 빠른 이동 한번 풀스포판으로 하려면 이 정도 걸려요 여러분들이 위쳐는 PC판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SSD로 로딩하면 금방금방 하니까 뭐 별거 아니네 하지만 위쳐 풀스포판도 똑같아 이거랑 로딩하면서 라면에 물붙고 와도 돼 라면도 먹어도 되고 아니 서브퀘스트도 스토리 일환인데 당연히 다 깨야지 제 스타일 하시잖아요 뭐지 여기 레스토랑 없니? 아이씨 차필이면 레스토랑이 없어 나한테 투벌퀘스트를 내놓란 말이야 빠바반빰 빠바반빰 이래시 마다 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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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sten 또 에스터던 이건 рип 이게 어느정도 너무 지금부터 저 대통령 3 풀스포판으로 그때 그때 위처가 위처가 PC판이 하루 늦게 나와서 하루 빨리 한다고 하루 빨리 한다고 좀 일찍 한걸 그 풀스포판으로 사가지고 했는데 완전 망했어 그래가지고 하루 일찍 하려다가 남들보다 2,3일 늦게 끊었다니까 루딩 시간이 좀 길어야지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면 엄청 긴 것도 아니에요 쌍각수 듀얼홈 뭐 이 정도는 애교죠 애기로 난 봐줄 수 있어 루처 말하지만 이게 아무리 로딩이 길어봤자 풀스포 PSP 버전 슈퍼로봇 대전 MX만 하겠어 어? 파판식스 루처4요? 글쎄요 나오더라도 게롯츠랑 시리 이야기로는 안나오죠 다른 캐릭터가 주연이 된다든가 뭐 외전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쇼기 아이템이요? 노래 들을 수 있어요 노래를 듣습니다 노래를 듣습니다 초코보 초코보 아야 아야 다이아두고 아래 스윙 하아 거기다요 옛날 폴스 1버전 실호되나 그거같은 경우는 전투 연출 한번 볼려면 1분 로딩 기다려야될거 1,2,3분만 진짜 라면 끓여먹고와도 된다는 말인 소리가 있던데 라면에 물 붓고와도 로딩이 안끝난다네 그 시절에 게임하신 형님분들도 계시는데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사실 원래 풀스 3정도로 넘어오면서 풀스 2 시절 유저 게임하셨던 분들이 제일 기대하셨던게 그거였어 이제 더이상 더러운 로딩화면 안봐도 되겠구나 이거였는데 풀스 4가 나온 지금에 와서도 로딩화면은 사라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지 물론 정말 그 cd로 읽던 시절에 극악한 로딩은 아니지만 화면 자체는 안사라졌으니까 제일 많이 한게 제일 많이 한게 하지만 그 패치가 나올쯤이면 난 이미 이 게임을 다 끝냈겠지 이런겁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이 그래요 지금 소드아트 온라인도 인공지능 패치해준다고 했지만 난 이미 끝냈어 그 게임을 뭐 새로 추가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그래 시프트 타노모 화면을 해서 시프트 해주면은 잠깐 기다리라는 그 게임 아 아 블리자드 게임이 성공한 이유가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닌데 디아블로3 사람들 엄청 기대했지만 망했잖아 죽었어 아 아 기대 그거 블리자드 게임이 기대감이 없다는건 좀 아닌거 같아요 그냥 잘 만들어서 성공한거지 자 세쿨룸 고개의 사냥꾼들 죽어버렸어 오버워치 성공했잖아요 어 근데 솔직히 초반에 디아블로 초반에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긴 했어요 그건 확실해 뭐 계속 잘 팔리고 있다지만 초반에는 진짜 국산 게임 저리 비켜 어 막 진짜 지금 이 삼성폰들이 삼성폰들의 폰들이 항상 아이폰 개 섞어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 초반에는 나를 그런 느낌이었어 초반에는 나를 어 어 게이 섞어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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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최다 고치가 뭔데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알지. 34배까지 투하여 30배까지 투하여 3배까지 투하여 3배까지 투하여 뭐야 너무하다냐 이 녀석들 이렇게 셌던가 뭐야 아 얘 즉삭이 있나 보구나 즉삭이가 있나 보형 즉삭이가 있나 보형 아 뭐야 아무리..와..쥐싸기가 있어? 제발 진짜 소환 나와라 안된다 이거 답이 없네 아무리 투벌키로 나오는 애들이 쎄다 그래도 랭길링 팔로우 감사합니다 랭길링 와 이런 쏘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원래 이 코알이란 녀석이 좀 까다로운 녀석이긴 한데 이 녀석이 원래 이 코알이란 녀석이 좀 까다로운 녀석이긴 한데 와.. 와 이 정도로 아무리 강적 그거긴 한데 너무 쎄다 이 정도로 까탈스러운 녀석은 아닌데 이 녀석은 마법을 써야되나 아.. 여기가 얼음에 약하진다 아유 잘못정지했다 아유 아이템 하나 넣어야 되는데 에이 에이 와 야야야야야야야 깜짝이야 빰빠빠빠반빠밤 배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so 밤이 온다 야아 밤이 온다 야야 아무도 없neck 밤이 온다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잡을수있나 이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강적 퀘스트라도 31레벨짜리한테 고전하는게 말이 되냐 이렇게까지 그렇다도 포기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두장해버렸어 일단 한놈이라도 잡으면 좀 나을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한놈 잡았고 한놈 잡았고 와 진짜 야 몇 분을 싸우는 이길이다 시프트어택으로 때렸다고 데미지를 받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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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적당히 잡아라 좀 죽어라 좀 아우 이 코알 이 녀석은 예전에 한마리 잡을때도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그 장난 아니네 와 두 마리 남았어 수거라 좀 아 이게 한마리면은 쉽게 잡는데 역시 여러마리 몰려서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그래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남았다 자 괴돌이 그 마네 작작해라 작작 죽어어 어 으어 한 마리 어후 필살기인데 그만 그만해요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좀 빨리 치는 거예요. 어휴 어휴 욕봤다 욕봤어. 지금 이걸 하는 게 아이템 쓰고 그 얻고 빼고 돈 얻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퀘스트를 하려면 헌터랭크를 올려야 돼서 잡은 거예요. 요 헌터랭크가 올라가야 다음 그 퀘스트 그걸 서브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곳까지 잘 왔어. 블랭크가 안 돼서 못 받는 애들이고 나도 받을 생각 없어 굳이 저런 하드코어한 것들은 받을 생각 없다. 비켜랑 빰빰빰 올드레스탈룸에 몇 개 있긴 한데 잠깐 이거 말고 카테스 랑가비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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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전 온라인 게임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어 그냥 하도 욕을 많이 먹는 게임은 알지 어 트 욕을 많이 먹는 게임은 아는데 어 왜 욕 먹는지는 잘 몰라 어차피 관심없는 온라인 게임을 아예 안하다보니까 디아블로3를 내가 그래도 해봤으니까 뭐라고 하는거야 아쉽다고 그래 막 나왔을때 나도 디아3 했었지 엄청 기대하면서 하지만 디아2의 그 느낌은 안나더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내 동생이 디아블로2를 제 동생이 진짜 그 시험점수를 잘 맞아가지고 그 그때 당시에 과의선생님이랑 내기를 했었거든 시험점수 몇 점 넘으면은 아 아